FM 96.1 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의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북럭 군사협력 강화에 반발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대통령실이 러시아를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의 KBS 의료진단에 출연해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며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